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역시 앞서서 저희가 살짝 확인해봤던 수출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무역수지가 역시 이번 월초에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역시 또 수출이 줄어들었다, 감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무역수지 적자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수출이 잘 돼야 되고 무역 흑자가 좀 많이 쌓여야 되는 나라인데 이런 것들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또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에서 기업들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도 우리만 혼자 반도체니 전기차니 홀로 성장할 수는 없고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지금 발표한 게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사한 겁니다.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20%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3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그게 좋지 않은 증조고요. 그다음에 수입액은 수입액도 마찬가지로 7.3%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했어요. 그런데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무역 적자가 발생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무역수지 적자가 현재 12월도 아직까지 12일 끝나지 않았습니다. 20일 정도 남았는데 지금 매상치라고 하면 12월도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9개월 연속 마이너스랍니다. 적자랍니다. 그게 한 가지 좀 안 좋은 소식이고요. 그다음에 이 9개월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97년도 이후에 25년 만에 처음으로 9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상당히 우려가 돼요. 97년이라고 하면 저희가 진짜 옛날에 저희 진짜 IMF 사태가 터지면서 그런 위기가 있었을 때 무역수지 적자가 9개월 연속으로 있었는데 그 이후로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조금 위축될 가능성 때문에 물론 해외의 영향도 있지만 우리 경제 자체로 봤을 때도 어쨌든 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게 또 주식 시장에도 바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출을 잘 못하고 적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에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타격이 되고 주가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그럼 저희가 어떤 섹터, 어떤 테마를 보면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어봐야 될까요? 비록 방금 말한 게 좀 우울한 얘기입니다만 그래도 주식 시장에서는 활기차게 올라가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필수 소비자 관련주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아마 경기가 대부분 주식 투자하시는 분은 그런 말씀을 드려봤을 거예요. 경기가 안 좋으면 경기 방어주를 사라 그중에 하나가 필수 소비자입니다. 경기 침체 및 인플레이션 증가 우려 속에서도 생활에 필요한 필수 소비자는 또 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쌀, 비누, 샴푸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필수 소비자는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의식주 생활이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좀 경기 침체 속에서도 좀 우상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그러면 조금 불황이거나 경기 침체 인수를 빠질 수 있는 가능성에도 저희가 미리미리 좀 필수 소비자에 관련된 섹터 테마들을 살펴봐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전문가님은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좀 살펴보고 계십니까? 잠깐 종목을 언급하기 전에 필수 소비자에 대해 다시 한번 왜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지금 주말마다 아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엊그저께 푸틴이 핵 선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언급까지 했어요. 그다음에 우리는 북한 미사일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끔씩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사재기 한다고. 쌀 사재기니, 물 사재기니, 라미 사재기니. 그런 것 때문에 필수 소비자는 아마 전쟁이 위기가 있고 또 북한과의 미사일 위기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계속 두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번 필수 소비자를 꼭 관심을 가져오십시오 하고 오늘 강조해서 오늘 가져왔어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을 좀 봐야 될까요, 저희가? 오늘 애경산업과 농심과 어뚜기를 세 종목 가져왔습니다. 먼저 애경산업 다 아실 겁니다. 아마 쉽게 말하면 샴푸 그다음에 주방 세제 가장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가벼운 피부 미용.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부엌에서 쓰는 것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기본적인 피부 미용 다 관리할 것이고 또 그런 측면에서 애경산업 가져왔고요. 애경산업 차트 한번 볼까요? 차트 보면서 최근에 주가 흐름 좀 체크를 해 주시죠. 지금 차트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은 저는 오르고 있는 주식에 좀 관심이 가는데 지금 너무나 많이 올랐긴 올랐어요. 그래도 지금 정고점 한번 뚫었고 다시 내려와서 다시 정고점을 여기 정고점 뚫으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고요.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도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이 122평선 뚫을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고요. 월봉에서도 지금 상당히 큰 봉이 나와서 좀 정고점 3만 원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애경이 한 가지 재무제표상으로 상당히 호의적인 게 뭐냐 하면 2012년도 12월 연간 예상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예상치가 전년 대비 약 영업 이익이 94% 정도 증가한다고 예상치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선반영일 수도 있습니다, 주가가. 그래서 이렇게 선반이 됐는지 그래도 아직도 탄력은 됐지 않을까.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그래서 관심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농심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농심의 주가 흐름은 어떨까요, 지금? 농심 상당히 무섭습니다. 지금 정고점이 34만 9천 원인데 지금 금요일과 오늘 상당히 큰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여차하면 금방 뚫을 기세입니다. 그다음에 재무제표상으로 보면 2022년도 12월 단기 순이익이 예상치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약 18% 증가한다고 해서 재무제표상 다 좋아요. 이번 3분기도 좋았고. 그래서 관심 가져볼 만하고요. 그다음에 차트상으로도 보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함부로 그냥 매도하지 마십시오.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도 보면 계속 지금 우상향이에요. MLCD상으로도 지금 좋고 지금 정고점 35만 원 정도 계속 돌파하려고 가고 있고요. 월봉상으로도 상당히 지금 우상향하고 있어서 차트상으로는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재무제표상으로는 아까 애경산업이나 농심도 농심은 애경산업에 비해서 재무제표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경산업은 재무제표가 너무 좋고 차트상 2개가 지금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에 하나 마지막으로 어뚝이 가져왔는데 어뚝이 다 하실 겁니다. 라면, 진라면 다 하실 것이고. 재무제표상으로도 보면 어뚝이 같은 경우 3분기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다 늘었어요. 3분기 영업 매출액 보면 약 15% 정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전년 동기 대비해서 8.3%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12월, 2022년도 12월 연간 예상치를 보면 매출액도 전년 대비 14% 정도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15% 증가한다고 나와 있어서 상당히 괜찮고요. 차트만 잠깐 보시면 차트도 다른 아까 두 종목에 비해서는 약합니다만 오히려 더 올라갈 여력이 있지 않느냐. 다른 종목이 많이 올랐잖아요. 아까 애경산업이나 농심은 그런데 이 어뚝이는 아직 오르려고 꿈틀거리고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어뚝이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필수 소비재 테마에서 애경산업, 농심, 오뚝이 여러분들 아마 생활에서 잘 보실 수 있는 그런 용품이나 식품들을 만드는 회사 세 가지를 꼽아주셨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흐름은 다 다른 종목들, 다른 섹터나 테마에 비해서는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체크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 셋 중에 어떤 종목을 전문가님은 최선호주, 탑픽으로 보십니까? 세 개 다 하고 싶습니다만 그중에서 어뚝이를 선정했습니다. 네, 어뚝이요. 그 이유는 차트상으로 보면 아직 애경산업과 농심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같은 필수 소비재라고 하면 어뚝이가 차트상으로 밀렸기 때문에 아직 덜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어뚝이를 앞으로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어뚝이를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어뚝이 하시면 우리가 햇반이 즉석밥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햇반이잖아요. CJ. 그런데 어뚝이도 어뚝이 밥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의 1위는 햇반인데 어뚝이 밥이 최근에 조사한 결과 상당히 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CJ 햇반을 좀 있으면 능가할 수 있겠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매출 측면에서도 상당히 허위적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쪽 다른 기업을 판단할 때 재무제표상 이익이냐 영업이익이냐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사회적 기여도를 저는 많이 보려고 그래요. 어뚝이가 옛날에도 갓뚜기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뚝이 프렌즈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장애인들을 고용을 해요. 그래서 그 장애인들 많지 않습니다. 한 20여 명 정도를 고용해서 어뚝이 많은 다양한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기획 포장 작업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 표시를 했어요. 컵라면에. 컵라면 전 제품에 점자 표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용기 주개에도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컵라면에 시각 장애인들이 물을 어디까지 부어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점자로 표시됐고 그다음에 이걸 전자레인지에 대표도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그것까지도 시각 장애인들에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마트 가보시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간편식이라 그런가요? 그런 제품들이 많지 않는데 어뚝이가 최근에 다품종, 다품종 소량 체제를 갖추고 있어요. 각각 소비자 니즈에 맞게끔 소량 체제를 갖추고 있어서 또 업서별로 전용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매출 신장에 신경쓰고 있어서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뚝이가 이렇게 일단은 현재 상황 시장을 돌파해 나가는 모습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가가 우리는 가장 중요하니까요. 가격 전략, 현재 흐름 일단은 상승의 초입에 좀 진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았을까요? 지금 현재 약 45만 7천 원 정도, 무겁습니다. 가격은 45만 7천 원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 매수가는 45만 5천 원 정도에서 아니면 급하다 그러면 오늘 정가 쳐도 가도 되고요. 45만 5천 원 정도에서 매수하면 어떻게 있느냐. 그다음에 목표가는 1차 목표가가 한 47만 원 정도. 2차 목표가는 전 고점인 48만 5천 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선절가는 좀 짧게 잡겠습니다. 45만 원 정도 잡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필수 소비재 섹터의 경기 침체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좀 선 종목들을 체크를 해보자는 의미로 오뚜기를 최선으로 주셨으니까 저희 오뚜기에 앞으로 상승을 기대를 해보면서 흐름을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슨 1위가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박명균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사이트,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문가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